올바른 기술을 자꾸 반복하잖아. 그러면 내공이 엄청 강해져요. 원래 우리가 무술을 배울 때도 10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인 거죠. 그게 사실 정도인 거야. 선생님이 여러분만 할 때 무술에 심취해서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각종 무술을 내가 다 단층을 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. 선생님이 검도에서 1단을 따고 단을 땄으니까 딴 거 배워볼까? 그래서 딴 간장을 갔는데 거기서 되게 혼났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런 거죠. 그때 갔던 데가 무슨 부채로 이렇게 좀 이상한 데였어. 가서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쫓아내더라고요. 되게 훌륭한 사람이죠. 보통은 사실 뭔가 이렇게 고객이 한 명 더 온 거잖아.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하면 검도를 했으면 검도를 한 4단까지 하고 오라고.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야. 그냥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 기초 체력이나 내공이 강해지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게 수능에서는 결국 평가원 기출인 거예요. 평가원에서 만든 기출을 반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면 사실 그 위로부터 응용되는 건 되게 뭐야? 자연스러워져요. 사실은. 그런데 우리가 그 끈기를 사실은 지키는 게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인 거야. 그게 사실 그 버티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쪽에 막 눈이 들어오고 또 친구가 봤더니 이것도 좋다고 이것도 좋다고 그러면 귀가 얇은 거죠. 그래서 자꾸 이제 현혹을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내공을 다지는데 뭔가 거기에 주충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. 뭔 얘기인지 알겠죠? 그래서 일단 저한테는 한 번 더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